안녕하세요 개글몬입니다 여러분 약 1년 전에 올린 전기실 cctv 영상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 누가 봐도 빨간이잖아 느꼈다 느꼈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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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느꼈어 한 플레이어가 전기실 앞에서 유저들의 무빙만 뽑아도 인포를 건 거 있는데 과연 요즘 고여버린 어몽에서도 통하는지 와 cctv 저건 진짜 좋다 크크로 빙뽕 이런 거 특유튜버가 하면 개사기 전략 같아 보이는데 정작 내가 하면 허물 땀! 과연 진짜 좋을지 역할이 되지가 될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실 cctv 매체 고고! 자! 시민에 걸렸으니 전기실 cctv를 해볼까요? 빨강이랑 코랄 민트 들어줘고 빨강 안에 있나? 안에 있네 다운이 왜 이렇게 오래? 그렇죠 연필 올라가고 인정 연호까지 어? 노랑은 이쪽으로 아는 거 같은데 안 썼던 거 같은데 시체보기도 일단 노랑 코랄 합격 계속 전기실 지방령 하던데 응 잠시 빵 먹느라 세워뒀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애매하다 난 킵할게 위고면은 초반에 적었을 텐데 왜 벌써 킵해 지금 한 명 중퇴에서 일곱 명인데 정확하지 않으면 가면 안 돼 화민일 거 같은데 민트 중퇴 일단 킵하고 나 의무의 스캔모빙 확실거든 그거 좀 봐줘 오티오티 나도 의무의 스캔디스탄인 거 같은데 내가 봄 오 연모 빨간 파란색 이온색 이온색 이온색인가? 허허 어디야 시체? 또 시켜보기고 전등 꺼지고 의무실에 있던 사람들 어디로 갔어? 코랄 파랑 어디야? 나 원장 나 의무에서 빨강 연노 확인하고 전기키러 창고 이거 코랄이 죽이고 내려온 거 아니면 검정 자작일 가능성이 큰데 관리에서 간 거야 검정아? 내가 관리실에 있을 때 나랑 한 명 같이 있었는데 못 봤냐 우리 전부 의무실이었어 일단 나 원자로 리듬 중인데 전등 꺼져서 파랑을 보지는 못했거든 맞아 원자에 누구 있었어 어? 파랑아 원자에 사람 있는 거 못 봤을 텐데 노노 보긴 했음 난 검정가 나 검정가자 이제 이거는 어 왜 이렇게 난 파랑 같냐 맞네 오 맞아요 뭔가 살짝 애매한 상황이 있었는데 인포가 맞았네 파랑을 조금 의심하면서 다시 전기시 CCTV를 하겠습니다 연노 하부에 갇혀있고 음 이쪽으로 안 온 게 이제 파랑 밖에 없거든요 파랑이 죽었나? 요즘 파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여기 파랑 인포입니다 지금 이틀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상감기 안 나와가지고 이틀째 하고 있는데 전기실적으로 한 번도 안 온 애는 계속 인포였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이 특히 안 보이고 지도를 보고 있었어 근데 그게 인포였었거든요 계속 파랑아 힘들지? 아니 나 인포인데 하하 맞지? 미친 인포 서버 검정이 쓰는 거야? 죽은 인포가 서버 안 쓰는 거 국룰 아닌가? 아 이게 전기실 CCTV가 전기실을 나오는 걸 못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유추가 계속 가능하네 많이 해보니까 좋았겠죠 어우 좋은데 전기실 CCTV 검정 트롤 너무 심하게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이거 트롤인데 파랑 니가 너무 답답하길래 그래도 기다려야지 답답하다 해도 왜 사버로 괴롭혀 아니 검정아 이건 니 잘못임 아잉스리 니안 다음판 인포는 검정 퍼그레라 자 프론이네요 야 그래도 검정 안나가고 있네 원래 보통 저런 트롤을 하면은 보통 나가는데 안나가고 있네요 오 윤노 내 마음속 확실 자 전기실 미션을 냉큼 해놓고 안척하다가 바로 끼고 다시 정기실 CCTV를 해볼게요 어? 의무실이면 식당 사채 식당이면 모른다 어? 보라 식당에서 우측까지 아는 나 방금 식당 지나왔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보라 방금 식당에서 우측 갔다는데 나갔네 연갈이 우측으로 해서 올라가던데 우측 타고 올라가서 식당 지나 cc? 난 연갈 같은데 노노 동선상 마지막 식당 거친게 보라잖아 보라 나갔으니까 일단 킵하자 지금 중퇴 두명이야 식당에서 키라고 cc 간거 아니야 아 그랬으면 보라가 리포트 했어야지 킵 보라가 걸려서 나간 거일 수도 있어 전파트롤 난 검정 살아있네 오히려 트롤 당한 파랑이 중퇴를 했어요 어? 아 보라색 아니었어요 이러면 연두에 자작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두 또 지도만 보고 있으면 이거는 연두일 가능성이 아 연두겠다 이거 연두 자작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거의 한 80%이상이에요 지금 전기실 앞에 있는데 연두를 한번도 안 마주치고 있어요 또 내가 지금 거의 이틀째 하고 있는데 어 연두 여기 살짝 그냥 어? 얼굴만 미치고 갔죠 지금 점점은 전기실 왜 계속 오는거지? 나 죽이고 있었나? 자 연두 미션도 안하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정도에 하하하하하하 넌 거기서 뭐해? 하하하하하 자 연두 지도 보고 올게죠 당연히 그렇죠 연두인포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볼 때 거의 99% 1% 남겨둘게요 99% 연두인포입니다 99% 일부 그 후 야 ㄷ 아 앙 아 오케 연두 연두다 연두 식당에서 내려오고 문 닫혔는데 지도에 한 명 뜨길래 연두야 연두 맞죠 여러분? 정기실 앞에 있으면 거기서 안 오던 사람이 인포였어요 그리고 연두 미션도 안 해 내가 지금까지 일부러 쭉 지켜봤는데 지도만 보고 틀각만 보고 있나봐 아니 99% 맞죠? 야 이 정기실 CCTV가 아니 이거 인포를 그냥 잡아내네? 어? 검정 나갔어요? 한 명은 누구였려나? 어? 누구 죽었나? 화브로 지금 한 명 내려갔거든요 문 부실 한 명에 산부가 시체면은 맞네 연갈아 안녕? 응 안녕 지도 받는데 상부에서 죽이고 화부로 내려갔어 연갈이 식당에서 코랄이 음으로 갔고 연두미야 이거 새로운 전략인데요? 전기실 CCTV를 하려고 했는데 전기실 CCTV가 아니라 약간 응용해가지고 인포를 잡아낼 수 있네 바로 내려가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 딱 해주고 내려가겠습니다 연두 또 보고 있어요 전등을 벌써 끈다고? 빨강 갈색 연노 빨리 나왔다 갈색이 에너지 전환 하나 있었나? 연노 코랄 또 연두를 안 만나고 있습니다 또 연갈 왔고 고구마새 왔고 미션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기실을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방금 죽었다 노랑 경크요 오 경크? 상황 설명 좀 해줄래? 식당 벤트에서 노랑이 쑥 나오더니 죽였엉 어? 연두 이제 왔어요? 6 7 8 6 7 8 오 이 타이밍상 또 시민 같기도 한데 전판에 만약에 미션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연두 또 지도 보고 있죠? 이쯤 되면 저도 이제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션을 하겠습니다 연호가 살짝 날 죽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빨간색때문에 못 죽인 느낌인데 연두가 나 못 본 사이에 미션은 다 했을 수가 없을 텐데 아 내가 하면 끝이었네 연두 맞죠? 와 연두 맞구나 와 대박 야 고위 임포스터 무조건 잡는 전략인데 야 전기실 cctv가 이런 방법도 있었어 와 야 이번에는 시민인가 보다 귀신같이 맨 처음에 오네 야 귀신같이 맨 처음에 오네 자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했던 전기실 cctv 전략을 해봤는데 전기실로 안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는 걸 잡으려고 했던 건데 정기실 쪽으로 인포가 안 오네요 확실히 뭔가 킬각을 잡으려고 지도를 보고 킬 동선을 잡아가지고 내가 관리실로 갔을 때 지도를 본 사람이 거의 100% 전부 다 인포였어요 와 이것도 진짜 좋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은 인포를 아마 바로 잡아내실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